자 그래서 지효가 보카 15왕이 됐네요 저는 보카 1이랑 2 다하고 뭐 있어요? 3 있고 4 있죠? 3, 4랑은 뭐에요? 5하고 6 있겠죠? 5하고 6는 뭐에요? 왜 빨리 끝장내버리고 싶어? 막대기 막대기 북극은 뭐죠? 남북극은 막대기 영어로 막대기입니까? 아닌거 같은데요 모르겠다 잘 몰라요 그 다음 모르겠다 허우 쓰는 방법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죠 허우 허우 허우이죠 오케이 오우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우 가봤더니 15에는 오우가 오우 되는 애들이 모여있나봐요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네요 그 다음 허우 쓰는 방법은 무슨 시죠 무엇 허우스 그 다음 러우 쓰는 방법은 러울이 아니라 러울이 아니고 러울인데 어떻게 L로 시아나 R로 시아 아이가 러울 소리로 시작하는데요 러울 러울 오케이 그 다음 머우 머우 쓰는 방법은 M-O-L-E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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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에 그 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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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수업중이니깐 이따가 제가 예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돌은 스톤 쓰는 방법은 S-T-U-N-E 오케이 스톤 스톤 유래는 유래야 로스 로스 L-O-S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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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우즈야 러우즈야 러우 러우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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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우즈 러우즈 아니죠 이거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러우즈 러우즈 그 다음 펌 펌 펌 쓰는 방법은 P-H-O-N-E 펌 P-H-O-N-E 펌 펌 펌 펌 펌 그 다음에 펌 펌 펌 펌 P-O-N-E P-O-S-E 펌 펌 펌 펌 펌 펌 펌 ok 아까 전에 스톤 헤드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톤 헤드에 해당되는게 본헤드에 본헤드 딱딱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ose 쓰는 방법은 Nose Nose ok 아참 그 다음에 잠깐 백하고 ok 얘들 둘이 몰랐죠 ok 그래서 Paul 쓰는 방법은 P O E L ok 계속해서 뭔가를 틀리고 있죠 지금 P O A P Paul이죠 Paul이 되려면 끝에 소리 안나는 E가 있어야지 O가 O 소리될거 아니에요 그래 안그래 그럼 코네요 포 이렇게 하면 포 이렇게 하면 포에요 포에요 포 오케이 그 다음 CON 쓰는 방법은 C O N E죠 C O N E죠 C O N E 오케이 말하기에서 두개 틀렸습니다잉 쓰기에서 틀리지 않던거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거 틀린거 고치기 하고 가세요 어 어마어마한 thứ 큰 스트로